렌즈 끼세요? 아니요, 안 끼는데 잠자기 전이랑 일어났을 때 바로 이걸 넣어주는 게 넣고 한동안 눈을 안에서 굴려주는 게 안구에 좋다고 해서 건강 많이 챙기시네요? 건강검다 하시네요 건강검다 하시네요 소희 씨 100살까지 살게 되나요? 아니 정말 장수하시겠어 몸에 좋다는 걸 다 챙기는 편이에요 아 근데 피부가 진짜 좋으시다 안녕하세요 안소희입니다 저는 혼자 산 지 7년 차 되고 있어요 7년 차 7년 차 7년 차 써는 많이 써는구나 아니 근데 어쩜 얼굴 똑같이 너무 좋아 사실 이 집은 연말쯤에 이사를 왔어요 그래서 이사 온 지 한 2개월 정도 된 새 집인데 아직 적응 중이에요